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바다의 물이 에메랄드 그린입니다. 정말 이쁘네요. 그리고 또는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바다의 물이 있습니다. 바다의 물이 있습니다. 너리壁ですね 야け見皿 너리壁です 야け見皿 너리壁 야け見皿 너리壁 야け見皿 너리壁 貴重な映像を撮ることができまし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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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実際に足を見ながらの風景がこんな感じです 道の駅 大ボケさんなんですけども 貴重な電車も見れて 足上まで着いております すごいです それもお化け屋敷 お化け屋敷 お化け屋敷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